안이 조금 더 낮았으면은 득점이 되었을겁니다. 자, 옆돌려칭이 너무 노잉글리쉬로 가면은 모드니형 반갑습니다. 안 용호하세요. 자, 뒤돌려칭이 스핀의 형태의 쩔쩔쩔쩔쩔쩔쩔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1적구를 확실하게 돌려주면서 내수구가 먼저 돌아나오기 위해서는 1적구보다 내수구가 더 빨리 돌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눈두끼를 처리하면서 저 순간에 저 찰나에만 치시는데 키스 타이밍이 은근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을 쳐주시면 더 당구가 좋아질 수가 있다. 자, 옆돌려치기. 그래서 내가 적절한 회전. 내가 코너를 돌았을 때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회전을 찾아서 친 것 같습니다. 자, 앞돌려치기 대회전. 설마 이거 투뱅크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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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뱅크 미쳤다. 자, 이거 보셨습니까 형님들? 이런 거 치면 샷샷샷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와우 지려버렸다. 샷샷샷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하이런 8점 나오면서 경기를 한순간에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자, 디돌려치기 좋습니다. 하이런 9점 자, 디돌 지금 제가 얇다는 두께는 거의 한 8분의 3 정도 두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8분의 3 정도. 이 정도는 거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두께 되는 거고 자, 1석구 두께 얇게 맞춰내면서 내가 슬로우로 들어갈 거면 이렇게 30 라인에 떨어지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부드러운 속도로 들어가면은 30 정도에 떨어져야 되죠. 네. 잘 쳤어요. 어, 모듬이 형 안녕하세요. 어, 아니네. 고거 안 치네. 다른 거 치네. 아, 다이렉트로? 이야, 잘 쳤다. 자, 흰 공을 비껴치기로 시도를 했고요. 요렇게 세워치기가 있는데 뒤돌려 치기. 아, 이 키스 잘 뺐네요. 나이스다. 다시 한 번 볼까요? 아프다. 나이스. 자, 하이런 7점 나오면서 8점 자, 대여했습니다. 대여. 임대. 네. 자, 원 백. 원 백. 먼저 치기. 다득점. 챈스. 자, 디돌. 짧게. 다이렉트로 짧게. 1적 골을 먼저 보내고. 득점포가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중반부에 약간 등속으로 가야죠. 자, 뒤돌려 치기. 아, 좋다. 자, 앞둘려 치기를 다이렉트.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자, 라인 좋다. 라인 좋아. 이거 맞으면 또 공이 열린다. 서영아, 밀어서 넣는다. 원 투 쓰리 와. 아, 이거 참 이거 참 형인데 눈 호강 시켜준다고 노력 많이 하네. 하나, 둘, 셋. 자, 샷샷. 나이스 샷. 자, 옆돌. 파이브 쿠션. 각도 좋고요. 맞았을 때 다음 공. 아, 포지션 됐어. 역방향인데. 역방향인데. 회전. 실수만 안 나오면 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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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가슴 조마조마 했네. 자, 옆돌. 야, 옆돌. 라스트에서 통. 아, 좋고. 한 번 더 옆돌. 야, 이거 진짜 장타 코스다. 이거. 그렇지. 기본으로 갑시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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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나이스. 네, PBA 3부 투어입니다. 58세인데 관리해도 배가 나와요. 운동 안 하면요. 그렇죠. 운동. 그래서 많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공 찰 때. 막. 아침에. 어, 왜 선수가 핸들을 32점 잡고 안 와요. 어, PBA 3부 투어가 생기면서 거기 들어가면서 이제 첫. 아, 나이스. 보내고. 2로 보내고. 내수와 따라가면서. 요렇게 갈지. 잘 졌습니다. 빨간 공을 밀어내고. 대수와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서. 이거를 지금 두껍게 치면서. 분리를 시켜야 해요. 그렇죠. 지금처럼. 분리를 시켜야죠. 지금처럼. 왜냐. 자, 더블 쿠션. 나이스. 전» 구은 연예인 무섭행 단 접높